광주시가 18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사례발표회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, 식사지원 등 서비스 기관과 어려운 분들을 함께 찾고 도와준 주민들이 자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참석자들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이불 위에서 용변을 봐 악취와 벌레로 고생하는 중장년 1인 가구,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이 절단된 청년을 지원한 사례 등을 공유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의 보람과 아쉬운 점 등 상세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. 특히 주민들의 참여로 어려운 시민을 돕고 담당 공무원의 가정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기관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덕분에 협업이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.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는 의견과 함께 적정 서비스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. 자세히 자세히 careistaDanios am prendre 사각지대에이 threats 오십시오 Zenias Ang